농약과 비료 등 필수 농자재 가격이 폭등할 경우 구입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이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 농자재 지원 법안에 따르면, 필수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 경영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국가가 구입 비용을 지원해 농수환불의 안정적인 생산을 돕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계호 의원은 농업은 국가 유지를 위한 생명 산업이지만 급격한 기후변화와 FTA 가격 등락 등으로 생산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며 법안 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